여기가 명동 다이소야 없는 게 없어 다이소 다이소야 이번에 새로 나온 여름옆 쿠셔 얘는 이렇게 안 이뻐 얼굴이 안 이쁜데? 이 브랜드 있지? 이 브랜드가 좋대 다이소 범죄님 중에서는 네오가 제일 좋대 꿀팁이네 네오 애완용품 있는데 가자 여기있다 애완용품 아빠 여긴 초강전 이거 있다 우리 옹기면 이거 탈취자 하나 사가 줄까? 얘는 강아지형인가? 얘는 고양이형 우리 뭐 사다 볼까? 이거 하나 사야 돼 아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그건 필요 없어 진짜 이거만 살까? 아빠 240매야 우리 집에 얘랑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 전에 그게 얘네가 포리랑건지 모르게 모래들어 맞아 얼마야? 천원 아니 다 천원 천오백원 천원 천원 아닙니다 2천원이야 얘 앞머리 봐봐 얘 앞머리 봐봐 이게 강아지 옷이야? 응 우와 아빠 얘네 그림 봐 얘네들이 얌전하네 너무 예쁘다 화면만 입혀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앞에 놓고 내가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깎이거든 야 내가 하나 필요한데? 이거 얼마야?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아 그래? 이거는 엄청 많아 응 거의 똑같은 건데.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명동 문구 쪽으로. 애지야, 중지야, 아빠가 새로 인형 사왔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애지는 새 걸 원해. 너 까불지 말고 너 중지한테 돌리지 마. 여기 중지 꺼, 중지. 중지야, 중지. 얘네가 새 걸 좋아해. 중지 안 갖고 놀아, 이거. 애지야, 너 이거 갖고 놀아. 됐다. 너 중지한테 이기지도 못해. 아이고, 중지 착하다. 아이고, 중지 착하다. 양보했어? 이거 버리자, 이제. 중지 착하다. 애지야, 중지. 애지 줘, 그냥. 중지를 나중에 또 딴 거 사줄게. 애지야. 애지, 이거 봐라. 지금 중지 경계하는 거 봐, 눈동자. 뺏길까 봐. 원래 둘째가 뺏기지. 고팡 랭킹 순, 판매량 순. 판매량 순 보면 1번, 2번, 2번. 나 이런 게 좋은데? 이렇게 가운데. 맞아, 맞아. 조명 가운데에 있어서.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거. 시선을 가운데에다 둘 수 있는 게. 2만 8,400원이 로켓 배송이야. 로켓 배송이야? 내일 도착내죠. 무료 배송이네, 이거.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바로 구매. 됐다. 짜증내야. 어? tellement, 저절로 되네. 이렇게? 어,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 고마워. 엄마 이거 powered bang. 사랑 Partnership 아멘